봄 축제를 지나 물놀이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잠자마다 했더니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제보됐습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 바가지 요금 실태가 담긴 글이 올라왔는데요. 휴가를 맞아 해수욕장을 방문한 A씨는 그 앞 편의점에서 튜브를 대여해 놀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중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튜브 안쪽에 접합부가 벌어져 바람이 빠졌던 건데 당시 A씨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도 아닌 갑자기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 가 튜브 교환 요청을 한 A씨 그런데 편의점 사장은 그쪽이 빌려가서 터진 거니 그쪽이 변상해야 한다며 교환은커녕 되레 변상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작년에도 튜브 터졌다고 진상 피운 손님 아니냐며 진상 취급을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놀다가 튜브 터지면 다 변상해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자 사장은 A씨네가 손으로 잡아 뜯어서 튜브가 저렇게 된 것 같다며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이에 A씨는 안쪽에서부터 터진 거니 원래 하자가 있거나 내구도가 떨어진 튜브 아니냐며 깊은 곳에 갔다가 튜브가 터져서 임명사고라도 났으면 책임질 거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경찰들 또한 튜브에 하자가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며 상황은 정리를 했다는데요. A씨는 해수욕장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피서객들 등쳐먹었을지 황당하다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